안녕하세요 코드님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44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이며 대체로 막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4도, 최저 기온은 05도이며 흐리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아빠 말을 안해? 유튜브 틀어줬어 거울아 지금 같은 내용을 써볼까요? 이거 봐 뒤집어 제멋댁이므로 보러가 이거 나고 이 정도 와 같고 그거 누르면 안 돼 그걸 가야 돼 서울의 기온은 2도이며 대체로 막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4도 기본 2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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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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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